자, 이리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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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요 자, 그래서 첨부적 경기 언, 율, 더, 훈! 도은아, 있잖아, 나 스피드가 중요하니까 난 스피드로 이길 거야 나 외발 전공이야 외발 전공이야 교체 hints 좋아, 좋아, 좋아 좋아 스피드 좋아 스피드 좋아 스피드 좋아 스피드 좋아 밀어 밀어 오빠 잘한다, 잘한다 좋아 스피드 좋아 어 어к didnt정주 야 아웃복싱이었어요 아웃복싱 두창에다가! 두창에다가 이제 한 방씩인거야 아웃복싱이었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자 다음 대결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대결이죠 민한인태태현승 야 너 태권도도 안했잖아 너 흰띠도 아니야 나 밤띠다 너 어찌라고 야뻐지 마라 아 벌써 울었어요 아 벌써 울었어요 야 보지 말라고 하면서 한우가 니가 밀어버려 열로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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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장 받으면 안 돼요 기장 받으면 울지도 못해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민한인 민한인 변호사분이 서로 간에 각오를 얘기하면서 여자를 올렸어요 열로 카드 파이팅 앞으로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잘 할 수 있어 정승욱 와아 아 끝났어요 와아 아 끝났어요 아 아 아 끝났어요 공지에다가 이제 하세요 뱃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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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씨? 자, 잠시만 안아주세요 한 번 짐 시간이 안나주시면 안나주세요 은서양이 이렇게 좀 위례해지면서 역대 챔피언으로서 동생들 달래주면서 나중에 혼내줄게 근데 할인 양이 중요한 게 울면서도 할 건 다 한다는 거예요. 인사하라고 하면 울면서도 인사하고 안아주면 같이 안고 계속 울고. 매너가 최고예요. 힘의 대결이네 힘의 대결. 이 믿음 대 최유빈. 오 이거 유빈이 만만치 않은데. 아 유빈이가. 아 저거 더. 아 빨리 올라오라고 지금. 내가 어떻게 너를 밀겠냐. 니가 나를 어색게 밀어. 너만 보인단 말이야. 널 사랑한단 말이야. 바다다다다. 자 준비하시고 준비. 오오오오. 밀림 안 돼 밀림 안 돼 밀림 안 돼. 야야야야. 밀림 안 돼 밀림 안 돼 밀림 안 돼. 돌아 돌아 돌아. 합동당. 시청자님의 성례. 자 자 유미장. 이기면 안 된대. 유미장. 맘마는 말 좀 해줬어. 자 여기 친구의 최강자들입니다. 정시우대 이마우.